담배가게 아가씨 담배가게 아가씨 가자 우리도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쁘다니 짧은 마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이쁘다니 온 동네처럼 흔들리 너도 나도 끼욱끼욱끼욱 일어날 그 아가씨 새침지레기 박수! 입에 골고루 그렸어 딱지를 받았다네 좋아요 만화까지 용용하게 그렸어 딱지를 받았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만 남았는데 약이 대하시라 대본받고 와우! 자기 그날 아침이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 온 잔잔 연속을 살짝만 내어주고 그 아가씨가 놀러 갈 적에 눈싸움 마음팔을 자 가자! 아라라! 아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아가씨가 웃었어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정답게 다가섰어 어미서 뛰어면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콧왕왕의 벗수! 싫었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인과 어디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오오 이래야 있어 나의 그 아가씨 바로 그 아가씨 이것처럼 나는 내 골목이 어디에서 아랫동에 불량배 두 명이 더 같이 보이던데 뭘 다 구나 있던나 백마일 기사가 여러분 같이 가요! 아라라!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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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빛이 너라서 아라라 아우 아아아아아아 아우 아라라 아아 아아 저 마지막까지 우리 돈 내 다음에까지 계신 아가씨가 이쁘다 지금은 그저 못 봐도 백배는 이쁘다 나를 보며 부숴주는 아가씨 나는 정말 I love you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이겼어 나를 사랑해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를 사랑해 아라라라